오케이 여기서 카운팅 하고 있습니다. 준비 손 대면 바로 시작이에요. 자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자 1, 2, 3, 4 아 39초 스냅 Steph이질豌ernen 스냅이 나오는데요. 도시에 스냅이 납니다. 앉아서 하신다고 와 이거 와 이거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을 때 시작 머리 schedules 하 stumbled 기노 ers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모이집 필존엄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길거리 물건하고 챌린지 5초당 만원 1탄을 먼저 촬영을 했어요. 오늘 2탄이고요. 5초당 만원들이고요. 1분이면 얼마죠? 12만원입니다. 여러분. 자 공급 12만원 받아가실 분들 도전하시면 되고요. 자 나는 한 번. 단순한Assdade 운전. 어떤 운동을 하는 abused께요. tutorialochippan constraints. 태권도. 준비 시작. 5 Freakstein squat. 수고하세요. 1 3 5 6 아니 뭐 초판부터 이게 뭐예요 여러분 30 31 32 32 34 35 35 자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크게 주세요 자 35초로 얼마죠? 7만원입니다 7만원 와 우리 남성분 태폰도 하신다는데 여러분들 디공중 와 여러분 디공중 아시죠? 진짜 세이크였다 와 박수 한 번 주세요 와 자 식사 한 번 주세요 박수 한 번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6살이세요? 친구야 어 이거 하고 식사를 제공하신다는데 와 박수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운동을 좀 많이 하시나요 평생? 아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땡땡 칼국수 면반죽 만드는 걸 운동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TPL 같은데 TPL 아닙니다 여러분 시작 자 갑니다 뭐야 여러분 용기있게 나왔잖아요 박수 한 번 주세요 좋아요 아 여러분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네 자 우리 3분 아 방금 면반죽 하고 와서 시작 시작 와 오 생김서요 생김서요 6 7 3 9 10 11 12 13 와 와 감사하는데요 13.31초 와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만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오우 뭔가 잘생기고 뭔가 마른 체형에 뭔가 잘 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시작 오 잘 되네 와 2 2 4 5 5 6 6.09초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와 와 자 말해 드릴게요 우리 잘생기 16살 남성분 박수 한 번 주세요 우리 여성분 자 준비 시작 자 1 2 3 아 아 3.09초 자 무게를 최대한 자 준비 시작 와 한 번 더 오케이 렛츠고 시작 와 한 번 더 오케이 렛츠고 시작 아 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와 와 와 와 와 와 와 1 1 1 1 1 1 2 1 2 2 1 2 2 2 3 10.7백초! 그럼 얼마네요 여러분? 5백년이죠 여러분? 비보이예요? 비보이 했었대요! 바꿔보세요! 여러분 저희가 비보이팀이잖아요! 저희 아게? 저희 아게? 모르시네요? 그래요? 얼마나 하셨어요? 1년! 1년! 여러분 비보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비보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느낌! 와, 토마스 가나요? 윈터베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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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25초 쓰셨으니까 5만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봐주세요! 와우! 시작! 오우! 아우! 자! 시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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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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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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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지금 대마지만 보면 이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용기나 유학생이 돼요? 좋습니다! 시작! 오우! 자! 1 2 아! 오우! 아! 한번 더 하실래요? 오우! ㅋㅋㅋㅋㅋ 이 사람 넣을지도 모르지 만원이에요 오우!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아! 오우! 떙이해! 하나씩 더 하실게요! 와...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가까워도 돼요! 귀여워! 준비 시작 손 대면 바로 시작이에요 준비 시작 아 아 아 아 시작 시작 와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시작 시 시작 시작 아 다람의 영향이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19살 죽은 거 같아요 시작 folded 2.75초 와 wis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한번더 도전하면 5초 간식값으로 넘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작! 5, 2, 3, 4, 5, 6, 7, 8, 9, 10, 10! 색감 보기 배로 4천 원하세요. 평소에 운동 좀 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색건도, 시범난. 보여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준비. 숨은 고수 없나요. 우리 숨은 고수 숨은 고수 스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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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멜이 나는데요. 앉아서 하신다고. 이거 마지막 도전인데 이거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점핑! 시작!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몇 시점? 자 5, 6, 7, 8, 9, 10, 11, 12, 13!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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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올려서 세는 게 쇼내십으로 하긴 거잖아요 그쵸? 아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한테도 어려운 거라서 이리로 오세요 아 어떤 운동하세요 평소에? 유도선수 와! 막 써보세요 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근데 그거 안 했으면 한 4만원 벌어 가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멋진 쇼내십 보여주셔서 저희가 힙합춤 부정기 때문에 2만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막 써봐주세요 아 저희 물만하부 챌린지는 계속 이어가니까 여러분들 함께 영상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